짠! 자,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실은 제가 남자 교복도 지금 빌려왔거든요. 이게 여자 교복이 하나 있고, 얘들아. 남자 교복이 하나 있고, 여자 교복이 있어요. 근데 여자 교복과 남자 교복의 디자인이 거의 비슷해. 남자 교복을 입고 원래 이 두 번째를 찍으려고 했는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여자 교복이 이미 입었으니까. 남자 교복 빌려준 친구한테 고맙다고 나중에 선물과 함께 보내주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제 옷으로 돌아와. 이건 교복 아닙니다. 이건 교복 아니야. 그냥 셔츠야. 그냥 제 셔츠야. 교복 아니야. 아무튼 한강 번개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시다. 이왕 하는 거 학교생활 좀 재밌게 하자고요. 그런 얘기 계속하고 있죠. 극히 일부만 보여주는 거야. 극히 일부야. 진짜 극히 일부입니다. 자, 2018년 5월 18일 날 뚝섬 유언지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그날 방과 후 수업이 예정치 않게, 예상치 않게 취소가 됐어요. 내 수업만 취소된 건지 다 취소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방과 후 수업이 없어졌어. 보통 방과 후 수업을 하면 5시 35분에 끝나거든요. 제가 있던 학교가. 한 5시 35분에 방과 후 수업이 끝나니 그때까지는 이제 학교에 붙어있어야 되는데 한 시간 전에 끝난 거야. 한 4시 반이 안 됐는데 취소가 된 거야. 4시 좀 넘어서 종례 4시 10분 막 이때 하잖아요. 종례하고 나니까 어? 심심한 거. 야, 방과 후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취소가 됐네? 야, 안 되겠다. 우리 또 상 단톡반이 있어요. 또 상단 단톡방에 올립니다. 우리 한강 갈 사람 해서 다녀왔습니다. 급하게. 이거 진짜 번개야. 이거 예정된 게 아니야. 진짜 그냥 갔다 온 거야. 그냥 한강 갈 사람.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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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 학원 빼도 돼요? 확인서 써줄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왜 써주니? 근데 써줄게. 해서 학교 행사에 있다라고 하고 제가 한강을 데리고 갑니다. 성남에 있었거든요, 학교가. 그럼 여기까지 어떻게 가야 돼? 진짜 좋다고 가야 돼. 그래서 보인이 여기? 뚝섬유원지.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공부하기 싫었나봐요. 학원 가기 싫은 거지. 야자 하기 싫은 거지. 해서 같이 갑니다. 중요한 건 아무 준비 없이 갔고요.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가서 뭐 했겠니? 돈만 많이 쓰고 왔어요. 돈을 진짜 많이 썼는데. 일단 우리 아이들이 한강에 한강에. 우리 교복 입은 아이들이 학교 끝나자마자 방과 후 수업 땡땡이 치고 물론 취소가 됐지만 이 초록색은 제 차에 저는 차를 갖고 갔거든요. 제 차에 있는 돗자리고요. 나머지는 돗자리가 없는 거야. 이거 두 개는 내 차에 있는 거고 나머지는 거기서 거기서 돈 주고 샀습니다. 되게 비싸던데. 은박지 그 돗자리? 샀어요. 다 제 돈이에요. 그래서 샀어. 갔는데 그냥 있을 수 없잖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해가 떴을 때 갔어. 근데 해가 점점 지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또 앉아가지고 재밌게 놀아. 해봐. 재밌어. 재밌습니다. 가서 놀죠. 이제 해가 지고. 해가 졌네요. 짠! 믿기 어렵겠지만 술 먹은 거 아니야. 진짜입니다. 저 교사예요. 저 교사입니다. 저 선생님이에요. 술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 진짜야. 술 안 먹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진짜로 콜라 보이니 닭강정 배달음식 떡볶이 막 시켜가지고 막 파티합니다. 괜찮아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려고 또 월급 받는 건데 뭘. 그러려고 교사들이 월급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썼어요. 좀 좀 많이 썼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썼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해가지고 밤이 됐네요. 여기 막 조명 같은 거 제가 조명 하나 갖고 왔거든요. 그 블루투스 조명 같은 거 있잖아요. 스피커랑 같이 있는 거 그거 갖고 왔거든요. 갖고 가서 여기서 막 놀고 춤추고 장기자랑하고 게임하고 진짜 되게 재밌었거든요. 시간이 금방 가는 거야. 봐봐. 야경. 한강. 코로나 이전에 이랬다고. 중요한 건 여기서 또 애들이 자꾸 시키잖아요. 응쌤 응쌤 뭐 뭐 해주세요. 애들이 시키면 해야죠. 어떡합니까? 아 안 한다고. 아 안 해. 근데 어떻게 시키는데 보니까 그래서 노래 시키더라고요 짧아 자 넘어갑시다 이랬다구요 그리고 마지막에 헤어지기 전에 일단 안녕 고생했어 하면서 이제 인사 사진을 많이 찍을 거 아닙니까 다 정리한다면 여기는 얘들 한강이잖아 서울이잖아 우리 성남이 아니잖아 부모님이 걱정할 거 아닙니까 부모님께 연락은 드리니까 야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하고 전부 다 같이 해산합니다 다 같이 이제 지하철 타고 건너가고 나는 차를 끌고 갔으니까 어떤 지하철에서 우리 부장 제가 되게 아끼는 친구에요 그 부장 지금도 연락하는데 그 동아리 부장한테 해산했으면 해산했다고 나한테 연락해줘 거의 습관이야 그렇게 해서 해산시켰다 한강에서 번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재밌겠죠 학원에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 저 계약 해지 당할 수도 있어요 하하하하 자 아무튼 그렇다 다음 특집이야 노란고래 이거는 왜 특집이라고 했냐면 제가 다섯 개 주제를 뽑아왔는데 그중에 노란고래를 살짝 보여주고 싶어서 왜냐면 4월 16일 날 이걸 오픈을 했고요 철거가 6월 16일이더라고요 두 달이더라고 한 달인 줄 알았더니 두 달이었어 찾아보니까 노란고래가 궁금하다 이거는 한국사 개념 강좌 22강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거기서 제가 썰을 풀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영상에 있는 것들을 캡처해서 보여줬는데 그 노란고래 이렇게 생겼어요 고래의 꿈 날짜 봐봐 날짜 봐봐 딱 보이죠 그죠 저는 이제 4월 달에 제가 이제 나중에 보면 프로필도 다 노란색 고래가 되는데 이거 우리 아이들이 직접 만든 거야 우리 아이들이 직접 만든 거야 한국사 강의 가서 보시면 거기에 이제 제가 다 설명해놨거든요 왜 만들기도 됐고 어떻게 된 건지 다 만들었어 고래의 꿈 해서 판교 청소년 수련관과 효성고등학교 땡땡고등학교 또래 상담부 어차피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들 이름 쓰고만 마지막에 김종국 이름 써놓고 등굣길에 꾸민 거예요 등굣길에 너무 예쁘죠 하늘로 올라가고자 하는 노란색 고래 고래의 꿈 이렇게 해서 해놨는데 이게 철거 명령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뜯겨지더니 결국엔 이렇게 철거됐습니다 아마 그 제 썰을 들으신 분들은 알아요 제가 한국사에서 썰을 풀었으니까 썰을 한번 들어보세요 철거했다고 그리고 철거하기 전에 마지막에 아이들이 뜯어지기 전에 여기서 고래야 잘가 이러면서 울고 있어요 진짜 여학생들 많이 울었습니다 진짜로 엄청 고생해서 만들었고 의미도 되게 있고 인터뷰도 딱고 다 했는데 철거돼서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랬다 다음 특집이야 왜 특집이냐 이미 다 얘기를 했거든 어디서 자 일단 2017년에는 1박 2일로 판교 청소년 수련관에 다녀왔고요 2018년에는 1박 2일로 대성리에 있는 펜션을 하나 잡았어요 이건 어디에 있다고 한국사 개념관자 23강에 도입부에 있습니다 전부 다 썰은 도입부에 있어요 풀어놨습니다 영상까지 보여줬어 영상까지 어떻게? 이렇게 제가 만든 영상이야 내가 만든 영상이야 내가 직접 영상 만들 줄 안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영상을 가지고 이렇게 2018년도 이제 여름 캠프를 해놨으니 썰은 거기 가서 보세요 소개만 하겠습니다 2017년 아까 봤더니 17년 판교 청소년 수련관이라며 이것도 그래요 똑같습니다 거기 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도 가고 싶은 거야 캠프를 문과동아리인 우리도 과학중점학교인 그 학교에서 우리한테 예산으로 나오는 지원금이 거의 없어요 돈이 어디 있어 활동을 하면 돈이 필요하잖아 어떡하지 하다가 판교 청소년 수련관에 연락을 해서 거기서 연이 닿아가지고 판교 청소년 수련관이라는 건물 전체를 통째로 1박 2일을 제가 빌린 겁니다 통째로 빌렸어요 우리만 쓸 수 있어 돈 하나도 안 들였어 그리고 2017년도는 다음과 같이 다녔어요 일단 저녁을 먹어야겠죠 그때는 낮부터 놀지 못했고 낮에는 판교 청소년 수련관에서 쓰니까 저녁에 폐관할 때 그때부터 쓴 거거든 한 저녁을 먹고 6시 정도 넘어가니까 아무도 없더라고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청소년 수련관 안에 있어요 여기 계신 이 두 분 얘들아 이 두 분 그리고 저기 여긴 사진 안 나왔지만 남학 남자분 한 분까지 대학생 멘토링을 제가 구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넓잖아 그러면 사건 사고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 모르는 거잖아 나 혼자 어떻게 지도교사로서 혼자 다 커버를 합니까 그치? 우리 아이들을 믿지만 혹시모로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학생들 중에서 교육 봉사 활동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알아요? 교육 봉사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 그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봉사 시간 줄 테니까 도와줘 라고 해서 판교 청소년 수련관한테 부탁을 했고 대학생 멘토링을 이렇게 두 명인가 세 명을 데리고 옵니다 해서 근데 이들도 이제 대학생이잖아 너무 재밌는 거야 같이 놀았거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좀 잘 이끌어 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같이 과자 파티하고 이거 뭐 오게 런닝맨 했습니다 넓잖아 공간이 야 이거 이것도 영상이 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 가면 영상이 있거든 이거 장난 아니야 전쟁이야 전쟁 안 뜯기려고 해가지고 그냥 옷 벗어 제끼고 난리 났어요 되게 재밌었거든 이렇게 해놓고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이거는 미스 또상이라고 해서 남자를 여장시키는 거였죠 아까 봤던 저처럼요 저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스 또상 같은 것도 하고 조 짜가지고 이런 것도 하고 판대 짓기 게임도 하고 그리고 통째로 빌렸다 그랬죠 판교총 선언 수령관 대강당을 우리가 혼자 쓰잖아 이제 다 끝나고 11시 12시 됐을 때 공포영화 받습니다 볼 사람만 불 다 꺼놓고 야 이거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왜냐면 좁은 공간이 아니고 넓은 공간에서 보고 있으니까 뒤에서 어이 아우 장난 아니죠 이거 보자마자 뭐 했게 그 유튜브에 제 유튜브에 있는 그 영상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귀신 놀이 했습니다 대학생 멘토링과 조 짜가지고 귀신 역할을 하는 친구들 그리고 뭐 하는 친구들 뭐 찾아오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귀신 놀이 너무 재밌었어요 이런 거까지 했다 마지막에 자죠 자는 친구들 보면은 이 친구 얼굴 못 그렸네 자는 친구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다 자고 얼굴에 막 낙서하고 마지막에 단체 사진 찍고 아까 봤던 그 얼굴 살짝 보였던 그 친구는 지금 청소년 심리상담사 하고 있어요 또리상담분 이런 거 이게 활동하면서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보인이 여기 이게 뭔지 알아? 목발이야 목발 2017년도 이 여론캠프가 때 제가 6월달 그때 제가 다리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됐어요 잘 들어봐 십자인대가 전방 십자인 후방 십자가 있거든 요것도 썰이야 썰 풀고 싶어 큰일 났네 이거 진짜 자료도 있는데 십자인대가 제가 뜯어졌거든요 끊어진 게 아니고 없어졌어 끊어진지도 모르고 축구했고 끊어진지 모르고 활동하고 이래서 다리가 아픈데 뭐 인대 다쳤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 운동을 좋아했고 뭐 인대 늘어나는 건 진짜 많았거든 인대 늘어나는 건 뭐 다반사였죠 뭐 좀 있으면 낫겠지 근데 완전히 사라진 거야 전방 십자인대가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릎에 철심 3개를 박아놨단 말이지 그 수술한 직후였어 이때가 그래서 목발 짚고 다니면서 이 행사를 제가 진행을 한 겁니다 쩍둑거리면서 야 일로와 일로와 이러면서 내가 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저죠 보여줄까 저예요 다리 보이니 무전기 들고 있는 거 보이죠 총괄기획이야 총괄기획하고 다 해야 되니까 무전기 들고 어디어디어디 이러면서 해야 되잖아요 목발 짚고 쩍둑 이러면서 했다고요 재밌었겠죠 여는 캠프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기춤 나올 것 같아 근데 일단 부모님한테 허락은 다 받아야 돼요 이건 기본입니다 부모님께 허락 받으세요 자 그리고 여기는 뭐지 또 특집이야 이게 특집은 얘들아 썰 풀게 진짜 많은데 간단히만 보여주는 거야 앞에 봤던 노란고래라든가 여름 캠프는 제가 한국사 강의에서 얘기했고요 이거는 따로 강의에서 보여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살짝만 자랑해볼게 2017년 8월달 여름방학 직전이죠 여름방학 그 때죠 이때 이때는 여름방학 때 아니었어 2018년 이때 1박 2일로 대전에 있는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솔로몬 타크에 가가지고 전국 동아리 경연대회를 나갔어요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 여기에서 우리가 2등 1등을 했어요 전국에서 진짜로 근데 이것도 되게 썰 풀게 많거든 고교생 생활법 동아리 경연대회가 있었는데 본석기구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토론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학교에다가 도와주세요 도와주십시오 지원금 좀 주세요 차비 좀 주세요 안 주네요 내 차로 갔습니다 내 차로 갔어요 내 차로 가서 휴게소 가서 내 돈 주고 내가 밥 먹이고 그렇게 했어요 진짜로 어떡합니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 차에 뒤에 낑겨 타가 좁아 죽겠는데 선생님 너무 좁아요 좁아요 이러면서 다녀왔다 어디까지? 대전까지 대전까지 가서 1박 2일 동안 거기서 동아리 활동을 한 거지 거기서 어떻게 됐느냐 제 얼굴이 제가 어릴 때죠 어릴 때 사진 나왔는데 애들이 여기서 활동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끝내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크게 나올 줄 몰랐어요 저는 법무부 장관상 우리 아이들이 법무부 장관상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솔로몬파크 법무부 앞에서 우수 지도교사상 대상 1등 대상 법무부 장관상 100만원 우수 지도교사상 50만원 이건 저한테 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2년 연속 교육부 장관상을 받은 거예요 50만원 받은 거 어떻게 했게 내가 돈 벌려고 이거 나갔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아이들 회식비를 썼어요 요거는 5명이잖아 20만원씩 나눠줬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제가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받았다 우리 효성고대학교 그 또리상담부 법무부 장관상 김종웅 2년 연속 교육부 장관상 크 그랬다는 거지 그리고 시제 여기는 지금 안 나왔는데 요 토론대회를 준비하려고 하더란 아이들이 1박 2일이잖아요 첫날 가서는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날은 하루 자고 나서 토론을 하거든 토론할 때 주제는 미리 정해줘 근데 찬성팀이 될지 반대팀이 될지는 그날 가서 정하는 거야 가위바위보 저 찬성할래요? 반대할래요? 입장이 찬반을 나눠서 토론하는 거니까 되게 어렵거든 주제도 되게 어려운 거야 노키즈존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이런 거 아니면 무슨 학점고교제 고교학점제 어떻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주제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하는 건데 발표를 할 때 애들아 발표 수업을 제가 이제 사진자로 안 갖고 왔는데 발표를 하면은 그 큰 강당에서 하잖아요 제가 그걸 너무 잘하고 싶은 거야 우리 아이들이 이 대상 받을 때 너무 잘하고 싶어서 나 뭐 할게 노트북을 삽니다 맥북을 샀어요 내 돈 주고 그 키노트라고 하는 그 PPT 말고 PPT는 너무 뻔하니까 키노트가 쓰고 싶어서 맥북을 삽니다 고한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준비할 때 쓸 줄 모르고 나 맥북 쓸 줄 모르거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키노트 하는 것만 인터넷 찾아서 또 검색해 그래서 그걸로 우리 아이들이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 대회 끝나자마자 바로 팔아버렸어요 중고로 샀다가 중고로 파는 근데 가격은 한 2, 3만 원 좀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잘 팔았어요 이렇게 해서 준비했던 게 이 대회였다 이게 간볕게만 얘기합시다 하고 싶은 얘기 진짜 많은데 참고로 학교 이름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효성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인데 1등 했잖아 2등이 어디였게 하나고등학교 2등 3, 4, 5, 6, 7, 8등 어디였게 인천국제고등학교 인천국제고등학교 서울국제고등학교 어디어디고등학교 전부 다 특목고 같은 데는 우리가 1등 했습니다 제가 그 정도는 돼요 자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 이름이 점점점 나왔는데 주의하세요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대의 시력이 잠시 손상되는 게 아니고요 크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크게 크게 자 2012년에 불안하죠 제목부터 제가 2012년에 있었던 학교에서 축제가 있었거든요 축제에서 이제 아이들이 기대할 거 아닙니까 젊은 남자 교사고 여러분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아이들한테 인기가 좀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믿기 어렵겠지만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아이들 모르고 우리 학생부 선생님들만 알고 다른 선생님들도 몰랐어 그래서 노래를 한 곡 했고요 노래 한 곡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제가 뒤여서 뭐랬다 토요일 밤에 하고 하는 손담비 노래 춤을 출 건데 저 혼자 춘 거 아닙니다 저 춤 춤 진짜 못 춰요 진짜 춤 시키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 옆에 있는 조교가 리스 찍으라고 해서 제가 첫 만남은 그것도 인스타에 찍어놨는데 아무튼 그래서 잘 보세요 제가 어디 나오는지 봅시다 손담비의 토요일 밤입니다 이거 çok 그만봅시다. 그만봅시다. 그만보자. 어떻게 수습하지? 그랬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그리고 이걸 연습을 할까 말까 끝까지 고민하다가 학생 애들이 계속 하자고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그 남자 선생님 있죠? 모자슨 남자 선생님. 나랑 동갑내기거든. 우리 둘이 합시다. 우리 합시다. 해서 거기서 이제 이 축제 전날. 전날 이제 남아가지고 같이 학생 애들이 연습할 때 같이 이제 그때 이제 연습해본 거야. 하루 전에. 그리고 이제 왜냐면 조금만 흔들어도 애들은 좋아하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더 죄송할게요. 보세요. 2017년. 뭐지? 아. 이게. 자 이것도 얘기를 듣고 봅시다. 얘기를 듣고 보세요. 기다려봐. 목이 굉장히 타네. 이 미래는 뭐냐면. 그 제가 있었던 학교. 그 저 아까 입었던 교복 있죠? 여자 교복, 남자 교복. 이 학교에서 축제를 2016년부터 제가 이제 같이 축제 담당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친한 형이랑. 보통 학교 축제가 동아리 발표회 수준이었던 거예요. 각각 동아리가 나와서 뭐 기타부가 있으면 기타 치고 뭐 있으면 뭐하고 이렇게. 너무 지루하잖아. 바꿉시다. 젊은 사람들이 왔으니 바꿉시다 해서 바뀌었어. 그래서 교사랑 학생들과 함께 뭔가 이제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같이 이제 막 콘서트장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그 영상을 다 보여줄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저랑 관련된 것만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이때가 크리스마스 날. 크리스마스 전에. 그 마지막 전에. 12월 달에 이제 마지막 동아리 발표회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했거든요. 근데 축제인데 선생님들의 이벤트가 필요한 거야. 아이들한테 이벤트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이. 근데 젊은 선생님들이 좀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합시다. 계속 말만 합시다. 합시다. 하다가. 이게 좀 시간이 가요. 뭐 할 건데. 그래서 3일 전에. 내 기억이 3일인가 4일 전입니다. 그때 우리 그 축제를 기획하던 그 친한 체육 선생님이. 아 해. 야. 김종국 너 오고. 누구 오고. 누구 오고. 이렇게 3시 해. 우리 우리 4시 해. 해서 급하게 여자들 남자들이 결성이 됐어. 하하하. 이게 동료 교사야. 동료 교사. 그래서 여자 선생님 두 분과 남자 선생님 두 분. 근데 또 여자 선생님 두 분도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었고. 남자 선생님 두 분도 진짜 미안합니다. 저 조금 인기가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인지도가 좀 있었어. 그래서 인지도가 있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아이들한테 극비해. 아무도 몰랐어. 친한 선생님 몇 명 빼고는 학교 전체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진짜로. 뭐 우리 부장님은 알았지만. 우리 교무시에 있는 부장님이랑 형만 알았지. 실제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실제 연습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 밤에 연습한다고 한 3, 4일을 연습을 했거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아이들한테 깜짝 파티. 깜짝이야. 축제 마지막 분위기 다 무르익어서 마무리할 그쯤에 이제 사회를 보는 사회자가 아니 근데 예정이 없던 쪽지가 날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이거 풀 영상이 저한테 진짜 많거든요. 아이들이 찍어준 게 진짜 많아요. 제 외장하드가 진짜 꽉꽉 차 있습니다. 저의 모든 학교 생활이. 다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만 보여드리면서 마지막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서 제가 뭔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894년 저랑 같이 수업하신 분들 알아요. 저랑 같이 한국사 들으신 분들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거 분명히 압니다. 모르겠다. 한국사 가서 보고 오시면 돼요. 1894년 이때 우리나라에서는 가보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저는 이 민망한 영상을 소개하면서 보고 있을 자신이 없으니까 저는 이만 가보게요. 저는 이 민망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민망한 그 이유가 저는 이 민망한 facebook 매입한 앞에 이별附가 사례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리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